자, 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뭐야? 이렇게 비워놓으면 수능 나침반이라고 이해해주세요. 오늘은 수능 나침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모든 초본은 다 하려고 한다. 그래서 결국 잘 못한다. 이만큼, 이만큼 하려다가 완성을 잘 못하는 경우들을 예를 들면서 내가 어떻게 출발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제를 특정한 대상을 호명하면서 제목을 뽑아봤는데 제목은 이래요. N수는 왜? N수야! N수야! 기분 안 나쁘죠 이제? 이제 다시 한 번 입시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합시다. 작년까지의 최소한 한 번의 수능, 수능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직은 작년이 아닌가? 2024학년도 이전의 수능 경험을 좀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고의학평을 응시해라 라는 얘기겠죠? 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꺼내기 전에 여러분 고의학평을 응시해봐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12월, 12월 19일에 이것도 되게 신기해 원래 11월에 치거든요? 고의, 11월, 여기는 한자로 썼는데 11월 학평을 응시하는데 이번에는 뭐 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아마 뭔가 좀 사건이 있었나 봐요 11월 학평이라는 예정됐던 게 12월이 치러졌어요, 11월에 얼마 전에, 어제였네요, 어제 저 시험을 응시하기를 강력 권고합니다, 강력 누구에게? 고1에게? 선행하라고? 아냐 고2에게? 고2는 이미 쳤잖아요 예비고3 고2는 이미 응시했을 거고 N수에게 이 N수라면 앞을 보게 돼 있거든요 지나온 과정을 보고 싶진 않을 거야 헌데 이건 여러분의 여러분의 과거일 수도 있으나 과거로 갈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현식이 고2학평이 여러분의 수능과 아주 밀접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해요 정말 그렇다니까 작년에도 그랬나요? 아니요, 작년에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재작년에도 그랬나요? 별로 안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다는 거야, 알겠죠? 그 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스트를 쫓아오려면 그럼 시간을 좀 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선생님이 첫 번째 이 얘기 하려고 해요 시간 제거 응시하자 꼭 좀 해보자 어? 우리 고2, 예비고3은 이미 응시했는데 어? 잘했어요, 잘했어 이미 다 했죠? 근데 우리 오늘 캐스트 제목이 어쩌다 N수잖아 N수에게 말하길 선생님이 말하길 꼭 응시하자, 왜? 범위 별로 부담 없잖아요 수원 전범이고 수2, 정조품까지 에이, 그래도 퀄리티가 평가원, 수능과는 좀 다르잖아요 꿀무랑 좀 다르잖아 어허, 부끄러워 아, 문제 괜찮아요 근데 문학의 퀄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학의 퀄리티 괜찮아, 좋아 수원, 수2 전범인데 꼭 풀어볼 가치가 있다니까 진짜 어떤 면에서 그러는지 조금만 기다려봐야 얘기해줄게요 꼭 좀 시험 좀 쳐주시고 형식에 대해서 조금 알려줘야 될 것 같아 주관식과 객관식이 딱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 이치는 수능과 좀 달라요 선택과목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1번부터 21번까지가 객관식이고 22번부터 쭉 주관식이에요 그래서 호흡이 좀 다를 것이다 별로 나쁘지 않죠? 여러분도 다 예전에 응시해 본 거니까 그리고 채점하자 채점하자, 채점하자, 채점하고 오자라는 얘기 마지막으로는 10문제 고르자 채점해야 고를 수 있습니다 채점해야 고를 수 있어요 자, 뭘 고를 거냐면 뭐 어려웠던 걸 고를 수도 있어 사실 어려웠던 걸 고를 수도 있다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강조해주고 싶어요 나의 수능 을 기준으로 나의 수능은 언제요? 아, 2025죠 야, 내가 이 중에 배울 게 좀 많았어 좀 어려웠었어 좀 어려웠었어 이거 괜찮아 이게 나의 수능에 좀 도움이 되고 참고할 만한 문제인 것 같아 라는 주관적인 느낌으로 고르세요 주관적인 느낌으로 고릅니다 아시겠죠? 아, 이거 3점 문제인데도 괜찮은데? 아, 나 배울 게 있었어 수능을 위해서 이런 문제가 이런 주제가 사실 중요해지고 있어요 이런 걸 기준으로 여러분들 10개를 골라 보십시오 여기까지가 이제 요청, 요청 해봐 100분 좀 할애해서 해봐 자, 여기 딱 멈추시고 마음이 동하신 분은 딱 멈추시고 하루가 지난 뒤에 아니면 좀 이따 하루는 아니어도 100분 응시를 한 뒤에 채점까지 하고 10문제 고른 뒤에 만납시다 아시겠죠? 자, 짠 만났죠? 이제 만난 거야 우리 고2, 예비고3 학생들은 아, 난 쳤는데 빨리 얘기해 이럴 수도 있겠다 그치? 자, 오답릴 베스트 10문항을 뽑아봤습니다 에이, 결국 이거 하려고 해서 맞아, 이거 하려고 했는데 여기 끝은 아니니까 잘 봐요 21번 지수로 감수 이, 그냥 러프하게 가장 큰 주제 겉 주제만 잡은 거야 수혈, 규칙적 규, 점화식, 발견적 추론 21번 계속 나오다가 아, 수능이 15번 계속 나오다가 약간 쉬운 형태로라도 계속 나오는 거의 고정된 유형인 것 같아 최근 3년간 지수로구와 자연수, 접수단과 그래프 방정식의 실근계수, 수2, 수2 수혈의 합과 항 실수인 거듭제 이거 많이, 주제는 옛날에 많이 보던 거죠 아니, 여러분 모든 교재에 다 있을 걸 아니면 기출문제의 분류 코드이기도 해 이런 것들이 여기도 봐요 정적분으로 정리된 함수 삼각함수의 그래프 극한과 다항함수 등차셀과 자연수 저 주제의 제목들이 다 맞거든 내가 직접 쓴 거야 맞는데 아, 그러니까 나 저것들 다 한 번씩 다뤄본 적 있어 라고 생각하기 딱 쉬우고 싶거든 그럼 뭐만 보이냐면 정답률만 보나요 어, 제일 어려운 거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아, 정답률만 보이게 돼 있어 왜? 그냥 얘네들은 다 내가 접해본 주제들인 거거든 그치?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여러분들이 10개 고른 거랑 이 10개가 매칭되는 걸 원한 게 아니고요 딱 절반 17번, 19번, 14번, 29번, 27번 이 절반이 딱 여러분이 골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문항이에요 사실 색칠을 하다 좀 해도 되는데 안 한 거, 이런 거 이것도 이런 성격이 있거든 이것도 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하얀색 노골적으로 얘기해줄게 하얀색은 뭐냐면 흰색, 흰색 흰색은 키워드가 이거야 기존 기출 기존 기출 최근이 아니야 옛날 나형 시절부터의 기출 그래서 실전 개념이야 얘가 주황색은 뭐냐면 요즘 수능이 어렵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다기보단 낯설게 느껴지고 시험 끝나고 한번 풀어보면 풀 수 있는 건데 모르는 개념이 있는 게 아니었는데 자꾸 현장에서 틀리는 것들 그게 다 주황색이라니까 주황색은 기존 기출이 아니야 사실상 사실상 새로운 변별력 변별력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야 요소 겉보기에는 지수로 군대 자연수가 되게 세 홀짝 엄청 중요하게 들어가 있어 홀짝, 홀짝, 홀짝 홀짝은 자연수 맞죠 이거 그냥 평범해요 평범하다기보다는 전통적인 기출력 맞아 방정식의 실근 개수 주제만 보면 전통적인 주제잖아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직선 4개 사이의 간격 간격이 3인데 극대극수 차이가 4야 그래서 4개의 상수함수가 어떻게 순차적으로 진입하고 만나냐 이걸 카운팅을 잘해야 되거든 경호 나누기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상 정수자 함수에 가까워요 단계적으로 움직이면서 연속적인 것도 아니고 4개가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마지막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방정식, 부정 방정식 요소가 들어가 있어 실수인 거듭제곱근 야, 실수인 거듭제곱근은 당연히 그래프 찍 그려서 두 개거나 한 개거나 이렇잖아 홀짝 나누고 그게 끝이 아니야 그걸 도입으로 해서 세 번의 값을 더했는데 5가 나올 방법을 찾아봐거든 역시나 부정 방정식 요소가 있어요 이게 다 기초 개념인데 손에는 잘 안 잡히는 막상 실전에서는 나의 발목을 잡는 요소들이라니까 그걸 새로운 변별력 요소라고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맞아 이거 극한과 당한 함수 맞아 전통적인 거야 기존의 실전 개념을 통해가지고 익히는 거야 그런데 삼각 함수의 그래프 진짜 교과 개념이거든 교과 개념인데 미정 개수부터 있는 거 어려워요 조금만 힘을 주면 거의 안 풀어본 따다로운 문제를 거의 안 풀어본 주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틀려요 정답이 12% 나왔어요 12% 등차설과 자연수 이것도 자연수 조건에 민감해야 풀 수 있어요 마치 수능 22번과 비슷해 2023학년도 여러분이 쳤을 가능성이 높은 그 6평 22번과도 비슷한 느낌이 있어 이산적인 개수 이산적인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 조건은 어떻게 띄엄띄엄 예시를 들어갈 수 있는가가 강조된 문항이라고요 자, 선생님의 바람 반반 나눠봤는데 반반 나눈 거잖아요 기계적으로 약간 여러분이 고른 것 중에 주황색이 좀 많았으면 하는 바람 주황색이 많았으면 하는 것이 왜 그런 바람이 있냐면 한 번의 수능을 거쳐서 이제 싱차고 끝에 올바른 길을 잡고 있다는 얘기야 주황색을 많이 고른 사람은 아, 이게 막상 시험 끝나면 별건 아닌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연습되지 않는 그리고 기존 커리큘럼에서는 잘 만나기 힘든 왜? 흰색이 전부 기존 커리큘럼이야 알겠네? 그래서 아, 나 저거 좀 강화해야겠으라고 본능적으로 좀 느꼈다면 여러분이 친 올해의 변화 올해의 수능을 잘 어쨌든 체감은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이해는 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캐스트도 꾸준히 보시고 선생님 강좌 안내 오토이 되게 길게 하거든요 이런 것들 눈여겨보시면서 이해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흰색을 많이 고른 사람들은요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관점을 잘 잡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 내가 좀 개념 자체가 몇 개 안된다고 아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어려운 구석이 뭔지 발목을 접는 요소가 뭔지를 관심 가지시고 최근에 기출 수능평가원 시험에 어려운 지점들 그 변화된 지점들을 조금 더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권유해주고 싶고 전반적으로 이번 고2학평은 되게 좋은 시험지가 맞아요 여러분 현 수능 트렌드에 입각하자면 선생님은 작년부터 오히려 평가원 수능시험이 학평화되고 있다고 얘기했죠? 의도된 바가 있는 거야 고1,2들에게 접근성을 사실 높여주는 게 있어요 공부를 내실 있게 한 친구들이라면 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 시험에 대해서 아까 그 객관식 10개 순서대로 객관식 6개, 주관식 4개를 정답률 순이에요 기존 실전 개념과 좀 구체화된 유형으로 좀 나눠봤는데 야, 이번 시험은 정수가 아주 그저 압도적으로 정수 시험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0개 중에 이건 좀 쪼갰어요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 있는 요소가 있어서 굉장히 비중 있게 정수를 다룬 시험이었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이랬으면 좋겠어 어떤 학평시험이든 어떤 실모든 무슨 6평시험이든 간에 실질적으로 가장 까다로웠던 건 무엇인가 그게 정답률 제일 낮은 두 개 찾아라가 아니야 정답률 제일 낮은 걸 찾아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발목을 잡고 고득점을 방해하는 요소를 관심 갖고 구체적으로 파악하시라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해보시면 내가 어디를 좀 보완하고 더 연습해야 되는가가 바로 좀 잡힐 거야 절대 고1수학이라는 것은 고1 기본 개념을 한번 다 마스터한다고 내 손에 바로 들어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건 뭐랄까요 그냥 포도나무 아래에서 포도 떨어지기 기다리는 거랑 마찬가지지 이런 성격을 잘 보셔야 돼요 정수는 계속 강화돼서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수능평가원 계속 그런 방향이었고 이번 고2학평도 딱 그 방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수능 학습에 대한 인식이 좀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여러 번 보여줄 거예요 계속 강조할 거고 아마 여러분의 기본 상식이 이것을 거야 교과 개념, 실전 개념하고 기출에 분석하고 기출 적용해보고 엔젤로 보충해서 파이널 가자 뭔가 방향성은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정해진 답이라고 왜? 기출 안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해놨다며 그걸 한다? 기출에 적용해본다? 내가 느껴본다? 엔젤로 보충한다? 실전 이거는 유형이 딱 정해진 시절의 표준 코스라면 지금은 교과 개념 필수 3점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건 그대로 완성하시고 새로운 변별 요소가 무엇인지 진짜 좀 관심을 가진 뒤에 그리고 나서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기출도 코어 기출들을 중시해야 돼요 코어 기출과 그것에 다 있는 정돈된 엔젤로 공부하는 것 필승 전략입니다 이래야 될 때입니다 아시겠죠? 아까 이완화되어 있는 형태 봤지 기존 기출이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기존 기출은 베이스로 들어가고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 저번에 설명해 준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걸 위해서 고품격 시즌1 고일품은 수능의 격차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시즌1이 안내자, 길 안내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고의학평을 엔수에게 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고의에게도 내가 친 시험이 꽤나 수능의 의미 있는 시험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캐스트를 좀 길게 찍었고 세번째 또 다음 수능 나침반에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납시다